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선 전작 피고인이 어두운 느낌의 드라마였어서 밝은 드라마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또한 드라마를 하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하니 양희승 작가님께서 쓰신 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이 그리고 지금 내 주변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과 그 드라마를 표현해보고자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사실 이 드라마 제이가 들어왔을 때, 아나와이프가 제이가 들어왔을 때 사실 한 번은 제가 거절을 했어요. 왜 그랬냐면 재밌게는 봤는데 아직은 이런 유부남의 일상 연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과연 잘 할 수 있을까?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?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끔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다시 후에 감독님과 작가님 그리고 TVN의 제작진 분들께서 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 한 번 해보자. 또 저에겐 또 한 번의 도전이 되었습니다. 아 그러셨군요. 아 그러 tilt? 아 그러게요. 아 그러 아 고 os. 아멘